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에서 지정한 영역에만 모달 팝업을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즉, 모달 팝업을 생성할 때 모달을 적용할 프레임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의 윈도우는 프레임 모드가 W 프레임이어야 합니다. 달러피 오픈 팝업을 사용하되 프레임 모달 옵션을 통해 모달 팝업을 표시할 영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 윈도우의 프레임 모드 속성 값은 W 프레임입니다. 팝업을 생성하는 트리거 버튼입니다. 달러피 오픈 팝업 함수의 프레임 모달 옵션 값은 프레임입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트리거 버튼이 속한 프레임에만 모달이 적용됩니다. 프레임 모달 옵션 값을 페얼런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트리거 버튼이 속한 프레임의 부모 프레임까지 모달이 적용됩니다. 프레임 모달 옵션 값을 탑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전체 화면에 모달이 적용됩니다. 이제는 달러피 겟 프레임과 겟 페얼런트 프레임 함수를 사용하여 특정 프레임 영역의 아이디를 프레임 모달 옵션 값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앞서 프레임 아이디로 지정한 부모와 최상위 사이에 위치한 윈도우 영역에만 모달이 적용됩니다. 이때 즉 모달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윈도우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윈도우에서 별도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